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선교를 해야 하는 근본 이유는 믿지 않는 자들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권위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하나님을 위한 사업을 돕는 분으로서 주님을 바라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최고 절대주권자로서 제자들 위해 계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지 않으면 이방인들을 잃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단지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개시에 따라 주님을 체험한 산 경험으로부터 가르치고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열한 제자가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만일 내가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주권을 알기 원한다면 먼저 내 자신이 주님을 알아야 하며 어떻게 주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시간을 내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의 주인공께 경배하십시오 내게로 오라 죽게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비결입니다 지쳤으며 짐이 무겁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그러하겠습니까 우리는 온 세상에 우주적인 주권자의 그 놀라운 말씀을 주님을 만난 후에 바로 잊어버립니다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인데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서 가라는 말은 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어떻게 가는지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로 가라고 하시지 않고 모든 곳에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내는 일을 침이 담당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지속되어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디로 보내실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이러한 자세로 우리의 생명이 마치는 그날까지 계속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